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참 빅 이슈들 많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펼치면서 뉴욕, 런던, 도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지만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기업 실적도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좀 높아졌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2021년 6월에 기록했던 최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코스피가 3,302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2,800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5월 들어서는 주가가 다소 오름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연고점인 2,779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었죠. 오늘은 주가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언제쯤 연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1분기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를 충족할 경우 올해 초에 있었던 인공지능 AI 반도체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부문의 실적 호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된 만큼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회복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강제를 보인 만큼 이번에 공개되는 FOMC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다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통계가 나오고요.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별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겠죠. 모두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참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존스 지수가 4만 손을 넘은 상황 속에서 사실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S&P 500의 조정이 좀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실적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원래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영상으로 좀 대체가 됐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다려왔던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 이 부분은 건너뛰고 이외에도 월요일에는 어떠한 이슈들 저희가 주목해보면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있을 미국 재료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발언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연설이 오늘 밤에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는데요.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미국 달러의 국제적 역할입니다. 당연히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러 이사는 매파,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지난달에는 올해 금리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한 후에 증시가 좀 싸늘하게 식기도 했었는데요. 또 지난주에는 월러 이사가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게 호재가 됐을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오늘 밤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 이유겠죠. 또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의 연설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주제가 통화 정책과 은행 감독입니다. 그동안 이분의 발언을 분석을 해보면 주로 은행 건전성에 대한 발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설도 통화 정책보다는 은행 감독, 이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지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요즘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잘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립 제퍼센 연준 부의장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주택시장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연설을 하거든요. 금리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퍼센 부의장은 지난주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로 돌아갈 것이라는 추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정책 금리는 긴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가 어느 위치에 서있나 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일정 한국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우리나라 재료를 살펴보면요. 한국은행이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4월 조사 결과에서는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1%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하기는 했지만 한은의 목표치인 2%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사에서도 물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이 금통일을 열고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이에 앞서서 나오는 소비자 동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볼게요. 미국에서는 월요일에 이어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하고요. 마이클 바 부의장은 은행 감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틀 연속 이 두 분이 발언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빌드 It 2024라는 테크 행사가 개막하는 건데요. 올해 행사는 MS의 인공지능 전략과 이를 활용한 코파일럿의 새로운 기능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알파벳과 오픈 AI가 비슷한 이벤트를 개최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특히나 AI 쪽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도 대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장에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장 중요한 일정이 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함께 짚어주시죠. 이번 주 메인 이벤트가 모두 수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내놓는데요. 지난주 증시가 랠리를 펼쳤던 배경에는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했잖아요.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려면 결국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작년 말부터 미국 증시를 주도해온 AI 테마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랠리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4분기 실적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 265%, 영업이익은 무려 983% 증가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의 고평가 논란을 잠재운 바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이 같은 실적 호조를 이어갔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놓는 가이던스, 그러니까 회사가 보는 향후 전망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견고한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면 AI 관련 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장 전체의 총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좀 빈약하게 나온다면 증시 전반에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메인 이벤트죠. 연준이 발표하는 5월 FOMC 의사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달 초에 통화 정책을 결정했을 때 참석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기록한 건데요. 그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다소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시장이 안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죄다 매파적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혼란을 느꼈는데,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연준의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인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회의록을 보면 연준 내의 중론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앞서서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생산자 물가는 재화 공급자들의 체감 물가를 가늠할 수 있고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추이를 전망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와 함께 최근 물가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참 지난 분기 실적만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대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목요일은 어떤 일정도 현재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23일이죠.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11차례 연속 동결이 되는 거죠. 동결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금리 결정보다도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주느냐, 이게 더 관심인데요. 이달 초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5월 금통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물가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줄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수정경제 전망도 발표가 되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2월에 올해 연간 성장률을 2.1%, 물가상승률은 2.6% 이렇게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질국내 총생산 GDP가 전기비 1.3%로 깜짝 성장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에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또 발표되는 거라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가보면 미국에서는 5월 제조업 PMI, 그리고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되고요.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있죠. 지난주에는 22만 2천 명 이렇게 나와서 한 주 전보다 1만 건 감소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미국 통화정책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주 전에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꺾였나, 이제 고용시장이 꺾이고 있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시장이 약 2주간 계속해서 올라온 상황인데 이번 주에 의사록 발표라든지 한은의 금통이 같은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금요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부터 FOMC 의사록,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이까지 열리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비해서 금요일은 다소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처럼 시장이 지표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에는 작은 일정 하나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옵니다. 2주 간격으로 예비치와 확정치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나온 건 확정치죠. 앞서 나온 예비치를 보면 월가 예상은 전달보다 소폭 낮은 76위였는데 실제 발표된 수치는 이보다 크게 낮은 67.4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물가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5%로 급등을 했습니다. 예비치와 확정치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또 발언을 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만 세 번째죠. 이번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열리는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러 이사는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바쁜 게 월러 이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